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. 향년 90세. 지병을 알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. 그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. 시신은 곧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. 앞서 641기 동기이자 12-12 군사 반란을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별세했다. 노 전 대통령의 별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.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641기로 졸업한 뒤 국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무인으로서 출세가도를 달렸다.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-12 군사 반란을 획측했다.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.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.